현업에서 필드에서 4,000명 가까이 렉키로나주가 투여되고 그것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투약 범위를 엄청나게 한정한 거잖아요. 이거 보세요. 전봉민 의원이에요. 뒤늦게 평가나선 정부출책. 이거는 타이틀만 보면 잘한 거네요. 한번 보시죠, 같이. 질병관리청이 셀트리온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인 렉키로나에 대한 치료효과 확인에 나섰다. 치료과를 지금 나섰다. 무수속 전봉민 의원실의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국내 개발 코로나19 단클론 항체 치료제의 질병진행예방효과평가제안서를 확인한 결과 조건부 허가된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인 렉키로나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직접 치료효과를 평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서에 따르면 렉키로나가 조건부 허가 이후 일산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한 상태로 허가 이후 3상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중증으로 이환예방효과 고위험 인자별 치료효과 등 상세효과 관련 임상결과가 부재해 항체 치료제의 치료효과가 명확한 환자군의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의료현장에서의 코로나19 환자 치료 전략에 대한 상세효과평가를 긴급하게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영역발주 배경을 밝혔다. 효과평가 영역기간은 6개월간이며 렉키로나에 투역받은 코로나19 환자 200명과 그와 비교가 가능한 대조곤 200명을 설정해 고위험 요수, 나이, 기저질환, 폐렴 여부 등 질병진행에 미치는 주요인자를 분석하고 단순 흉부촬영에서 나타난 폐렴 소견에 따른 질병진행 위험도 및 치료제의 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 렉키로나에 투역받은 코로나19 환자는 5월 17일 기준으로 3161명이다. 5월 말 기준으로는 한 4천명 가까이 되겠죠. 광역시도별로는 부산이 가장 많은 631명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훨씬 많은 서울 477명, 경기도 557명보다 많으며 세종시와 투약 환자가 한 명도 없는 곳으로 나타나 지역 간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 의사들은 진짜 뭐하는 의사들인지 모르겠어요. 부산의료원에서는 그 의사가 직접 싱크풀에 글도 올려주시고 하셨죠. 전 의원은 500억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된 코로나19 치료제의 효과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평가에 나선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진행 중인 렉키로나의 경제성 평가와 연계에 조속히 분석을 마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이 지적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보세요. 질병관리청에서 이 지금 부산의료원에서만 처방받은 게 631명이잖아요. 5월 17일 기준.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 질병관리청이 이 효능에 대해서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직무유기 아닐까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런 음모론적인 걸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치료제의 효과가 뛰어나다. 이런 거를 만약에 질병관리청에서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지금 정부에서 또는 야당에서 공격하는 백신 수급과 백신 투여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그냥 의심 아닌 의심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와서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효과 확인에 나선 그리고 이 결과가 6개월 후에 나온다? 이미 이제 이번 달 말이면 3장 효과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뒤늦게 무슨 평가를 한다고 지금 이제 와서 질병관리청이 렉키로나에 대한 치료 효과 확인에 나선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 답답합니다.